현재 필리핀 동쪽 라인4w 열대요란이 존재하며 필리핀 통과 후에 제17호 태풍 사우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우델이 일본으로 갈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또 한 번 신이 벌인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북위 9.2도 동경 131도 최대 풍속 15노트 중심기압은 천사엑토파스칼입니다. 그리고 또한 18호 태풍 몰라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 국민들이 또 한 번 기도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사우델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제18호 태풍 몰라베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가구 제작용 나무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6호 태풍 난카가 드디어 오늘 13일 오후 3시에 중국 잔장 남남동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진행속도는 시간당 11km이고 중심기압은 992헥토파스칼이며 중심부근 최대 풍속 2급입니다. 홍콩은 16호 태풍 난카로 인하여 모든 직장이 문을 닫았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홍콩의 증시도 개장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홍콩은 시그널 8호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지금이 저녁 8시임으로 지금 시간 정도면 중국 하이난섬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14일에는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지며 베트남에 내릴 강수량은 시간당 400mm로 예상됩니다. 신이 또 베트남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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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저 ado,